주일 오후입니다. 오늘 지금 대틀에 나와 있는데요. 열매 나무가 조금 달라졌어요. 열매가 다 떨어졌고 좀 출임을 했나 봅니다. 이전에 풍성함이 좀 사라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작은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국 살 때에요. 그때 제가 국제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첫 애를 낳았는데 제 첫 딸이죠. 첫 딸이 아마도 한 살 좀 되었을 때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렸는데 그때 저희가 제가 미군부대에 살 때였어요. 부산에 하야리아 부대라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미군부대가 있었어요. 아이들 아빠가 공군이었기 때문에 그 미군부대 윗군부대였지만 그 안에서 저기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한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그때 그 부대 안에 있는 최프리라고 있었어요.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을 상대로 한 보통 대부분의 군인들 출신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 군인, 미군들과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다녔었어요. 간혹 바깥에서 한국 분들이 궁금하니까 미국 교회 궁금하고 미군부대 안이 궁금하니까 그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나가려 한다면 에스코트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그 부대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에스코트를 나와야 돼요. 그 입구 쪽으로 그 사람이랑 같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다닌 때 그 미군부대 안에 살던 저의 이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 집 근처에 사는 미군들이 대부분 그 교회를 다녔는데 보통 보면 제가 그때 느꼈던 제가 그때 사실 미국 사람들 많이 접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그 여자분들 중에는 뭔가 덩치도 크고 남자처럼 남자 같은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가 좀 뭐랄까 좀 세게 보이는 그렇게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근데 의외로 제가 그때 첫 애기를 놓고 이렇게 막 조리하고 집에 와서 조리하고 할 때 그때 제 엄마가 굉장히 힘드실 때 했어요. 몸도 안 좋고 막 나이 드셔서 몸도 안 좋고 막 그럴 때 제가 솔직히 제가 결혼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입덧도 심하게 하고 할 때 음식도 만들어지지 않고 음식 냄새도 맡기 쉽고 막 그럴 때 정말 저도 고생했거든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엄마한테 막 기대할 수 없는 입장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애기 낳고 온 지 엄마 안 됐을 때 제 근처에 사는 미국 가족들이 저희들한테 음식을 보내줬어요.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직접 해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딸이랑 사진을 찍어주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저한테는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그때 뭘 가져왔냐면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전 처음 맛보던 미국 음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shepherd pie 라고 정말 정성이 들여진 걸 제가 느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별로 이야기도 안 해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랑으로 이렇게 베푸는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고맙어요. 가끔씩 우리한테 이렇게 애기를 자기들한테 맡겨라 하고 자기들도 애들이 많았거든요. 3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고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라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베이비 씨를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때로는 제가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주는 것이 좋은데 제 제 애기 아빠가 그런 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3세번 있잖아요. 3세번 물어보고 한 번만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문화인데 한 번만에 보통은 빼잖아요. 최면치리 하잖아요. 마음으로는 받고 싶은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거절하잖아요. 그게 미덕인 줄 알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바로 즉석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막 미안한 거예요. 문화적인 게 아직까지 그게 막 남아있었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라고 이야기하지 돌려서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애기 봐주거나 이러면서 우리 형편을 도와준다고 무료로 애기들 봐주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아 저한테는 익숙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닥시만 해도 그러니까 뭔가 무료로 남을 위해서 해준다는 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그 중에 한 젊은 군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미국 군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죠. 머리도 길게 이 사람이 왠지 저희 딸 큰 딸을 정말 관심이 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잘 몰랐으니까 처음 애기 제가 제 딸이 첫 애기였으니까 저는 막 엄마로서 보호법능 그것이 강해가지고 왜 그때 뭐 뉴스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좀 보자 이러면서 애기 안아주고 안고는 애기를 데리고 도망가버려 낙취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뉴스 들으니까 뭐 세상이 워낙 험하다보니까 제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를 막 오버프로텍션 하는 거예요. 보호본능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맡길 수 없고 남한테 막 애기를 보여주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부러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막 그랬었어요. 제가 애기 안전이 너무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었는데 근데 이 이 미국 여자분이 계속해서 제 딸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아련히 바라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스물을 사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애기랑 시간을 함께 이렇게 모르고 싶어하는 것이 눈에 막 보였는데 근데 제가 뭐랄까 많이 안아보게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제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우리 첫째 딸이랑 비슷한 나이또레 아기 한살짜리를 놓고 데려오지 못하고 군인이니까 지금 한국으로 와있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 먼 곳에 떨어져서 애를 남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기가 그리운 거예요. 자기 애기가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 애기인 저희 딸을 보면서 자기 아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막 제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고향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움 때문에 이 사람이 제 아이한테 관심을 특별히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한테 별로 기회를 못 줬어요. 그 사람에게 제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 있었으면 그 당시에 정말 정말 네 애기가 그립겠다. 우리 애기를 보면서 내 애기를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려 하면서 애기를 좀 더 안아보시도록 제가 배려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경계하는 눈비를 더 가졌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 사람 입장을 대해봐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상대편의 입장을 모르면 서로가 무심해질 수가 있고 서로가 정말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렇게 상대편의 입장 내가 사는 것도 바쁘지만 우리가 서로를 챙겨주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러니까 너 어떻게 지내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냥 뭐랄까 오해하지 않고 그쵸. 거리감을 두지 않을텐데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텐데 그쵸. 나도 그쵸. 제가 음 자그만 거지만 그때 저를 위해서 음식을 해오고 그랬던 분들 정말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거든요. 자기들도 바쁘면서 자기들도 키워야 될 아이들 많고 복잡하고 하면서 어느 사람이 지금 이제 애기 낳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정말 힘들까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내고 그쵸. 마음 써주고 하는 것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 그런 어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저희 어 각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피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 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시간들 물질들 물질들 어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고 서로 축복하라고 주신 것이 니가 우리가 그렇게 허비되지 않고 그저 방관하지 않고 도움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쉽게 사는 사람 마음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곳이 아니에요. 힘든 곳입니다. 우리 눈에 그들의 삶이 우리 우들 겁니다.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뿐이죠. 힘들 때 그냥 힘들다 혼자서 궁금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알리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알 순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그대로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거든요. 돕는 자로 당신은 그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수도 있고 당신을 위해서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변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말하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말을 해야 돼요. 표현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피로도 표현하시고 그것이 거절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바른다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람은 비록 안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들으세요. 사람은 비록 돕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로 힘들 때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정말로 꺼이꺼이 하면서 제가 어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내 기도를 들을 거다 이런 그런 확신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 계시면 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19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부모님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부산에 살 때 정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제 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집에 계신 날이 많았거든요. 사업을 실패하셔서 그러니까 집에 늘 계셨어요. 그러면서 또 제 아버지가 집안일 컨셉을 많이 하셨고 또 막 잔소리도 하셨고 또 막 이렇게 억박지르기도 많이 하셨고 그런 가운데 게다가 또 말년에 가셔서 이렇게 일을 만나신 게 구멍가게였어요. 구멍가게가 집에서 붙어있는 가게다 보니까 집이 프레비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함께 그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년을 매달려야 했습니다. 제게 정말 좌절이 좌절스러운 그런 삶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가끔씩 술 술도 파셨거든요. 그 구멍가게에서 술주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랑 싸우게 되면 그 불똥이 온 식구들이 떨어졌는데 저한테 막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피해서 막 도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단층집이었는데 그 옥상에 제가 옥상에 밤에 도망가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부르셨어요. 그때 그때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막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제가 제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학교 가도 학교 선생님들 많아도 공기 잡는다고 학교시도 교내 폭력이 있었잖아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 뭐 정신을 못 받으면 또 그걸 아이들 막 오동살 박달나무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뭡니까 이거 회초리 같은 거 막 이따말 두꺼운 그런 회초리 가지고 패고 완전히 학교에 공부에 대한 동기부위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막 억압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위기 학교에 가도 저는 완전히 뭐 하고 있는 것도 괴로운 거고 무슨 군대도 아닌 것이 그죠 군대 가면 위에 있는 상사가 말단을 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막 공지에 몰지 않습니까 학교도 군대랑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집에선 집안에서 까지 제가 막 그럴 궁지에 몰리니까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 몇 번 있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느 날은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몰려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에 불을 지졌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건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절규 시작했어요 정말 그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한테는 피할 길이 없어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막 제가 불을 절규했었어요 그때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제가 얼마나 불을 지졌는지요 밤 얼마동안 부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이 제 통곡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언제라도 올라와서 머리처럼 잡을 듯이 저는 솔직히 쫓기는 마음이었거든요 도망자가 따로 없었어요 헉 헉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어 그때 제 인생에서 아마 몇 번 있었던 절박한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옥상에서 제가 뛰어내릴까 상태였어요 1층이니까 죽진 않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나이 어린 제가 그때 10대였잖아요 지금 10대들이 그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날 수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인생에 대란 끝에서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근데 정말 그게 즉흥적으로 그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앞으로가도 뒤로가도 미래를 봐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요 막 더러운 고물밖에 안 보이니까요 어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상은 길게 봐야 됩니다 당장 당장에 우리 삶의 오류럼과 공경이 우리로 길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길게 참아야 됩니다 오늘 욱하는 감정에서 내가 어 무서운 결정을 심각한 결정을 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은 정말 희망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내가 조금만 기다려 버리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 나중에 큰 후회를 하지 않도록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인생은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이 고난 뒤에는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을 거쳐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다 견뎌내세요 견뎌내야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고 어 이 세상에서 그동안 짓밟히고 고통받았던 것들이 다 다 우리가 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지 못하면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힘내세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세상에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뭐 뭐야 정말 정말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환경 조건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어서서 전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내가 지나가는 이거는 어 순간입니다 이게 영원한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제가 그 19살에 고통 받았던 그 시간이 그때는 그거 끝날 것 같고 그죠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순간 또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게 해주세요 그 왜 지나가셨었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예 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밀봉 상태에서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신 거 아닙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이 기도의 통로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막 겪어야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막 극단적인 길 가는데 근데 적어도 내가 이 울분과 이 고통을 쏟아낼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지는 그 기도 이렇게 막 용을 쓰는 강크기가 속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이겨낼 힘도 주시고 그래 오늘 견뎌보자 또 내일 또 견뎌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또 시원한 바람이 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시원한 바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젠틀한 온유한 손길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나를 패링하는 같은 거에요 격려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니가 물을 지나가고 니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 앞에 우리의 물이 물이 이만큼 차올라요 엄마랑 이건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불기운을 이길 삶에도 있어요 물과 같이 불과 같은 그런 물을 지나가는 것 같고 불을 지나가는 것 같고 이런 공경 이 환란을 지나가는 걸 내 힘으로 혼자선 갈 수 없는 거에요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이 생활을 마감하고 싶은 거에요 두려우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너한테 니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막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 올 거야 니 인생에 이런 것들 올 거야 그러나 니가 그런 어려움 지나갈 때 내가 너와 동행하는 거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그 뜨니 이겨낼 거야 그 뜨니 그걸 패스할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인생은 고난 고난 고난을 위해서 낳는다고 했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 안에 우리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어려운 문제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며 좀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패링하시듯이 너 할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이거 몇 년 전에 그것도 이겨냈잖아 이것도 이겨낼 거야 앞으로 올 시험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나에게 의지하렴 나와 동행하렴 내가 네가 모르는 길들을 열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만드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인생의 이 사회의 모든 변화무상한 이런 환경의 조건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실망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살면 뭐해 더 많은 실망을 경험할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인생은요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지 내가 네 스스로 네 삶을 마감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유료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승리합시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천국 돌아가는 것 자체가 또 상급입니다 그죠 힘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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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